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4월 이후 7주 만에 다시 늘어났습니다. 경제 재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고용시장이 꾸준히 회복세를 보였다 잠시 주춤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1만 2천 건으로 전주보다 3만 7천 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52만 건으로 1천 건 더 늘어났습니다. 실업수당이 증가세로 돌아선 데는 아직까지 인력난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신 접종이 늘고 외출이 자유로워지면서 각종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지만 정작 기업들이 충분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미국 내 근로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760만 명이 적어졌지만 지난달 기준 미국 내 채용 공고는 940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고용주들은 예상보다 적은 55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실업수당 증가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고용시장 역시 회복세를 이어가고 정부의 실업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고용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란 분석입니다.